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캠타시아에서 저희가 뒤에 배경을 놓고 크로마키 효과를 줘서 뒤에 배경을 투명색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로마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OBS 스튜디오를 설명할 때도 일부 설명을 드렸지만 뒤쪽에다가 저는 이렇게 스탠드 형식으로 이 녹색 스크린을 뒤에다가 줬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앉아있는 거죠. 여기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화면에 꽉 찰 수 있도록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서 있을 때도 제 키까지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스탠드 형식으로 구입을 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유튜버만 찍으신다면 조금 더 작은 형이 있습니다. 좀 동그라미 가지고요. 작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뒤에 배경이 여기 현재 이 화면과 같이 지금 뒤에 다 이렇게 녹색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색을 처리하셔도 되고요. 꼭 녹색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캠타시아 쪽에서는 우리가 지정한 색깔을 이제 크로마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색으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단일색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조명을 조금 더 더 잘 써가지고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조명을 잘 안 썼기 때문에 어떤 것은 연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좀 짙한 이런 그린 색깔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안 하고 조금 더 단일색으로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IT 기술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보통 많이 이제 이 캠 코더로 찍었던 아니면 웹캠으로 찍었던 것을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뒤에 있는 배경들이 또 이 뒤에 있는 PPT를 가리게 되면은 이게 화면이 또 불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크로마키를 처리를 하시게 되는 건데 그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비주얼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리무버 컬러 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크로마키를 이제 적용을 시키는 효과하고 동일하고요. 자 이것을 이제 끌어당겨가지고 이쪽 했던 곳에다가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카메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펙트 효과를 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보시면은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색깔을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지금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 색깔들이 이제 조명을 하면 적용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바로 이런 색깔이 제일 좋아요. 조명으로 이렇게 단일 색깔로 명확한 이렇게 색깔 녹색으로 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포이드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할 부분들이 있는데 중간색 정도에서 아니면 좀 진한색 부분 이 부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 모습까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대한 이것을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끝까지 되시면은 이제 녹색이 살짝 조금 보이지만은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투명 색깔로 보이도록 좀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편집 도구를 사용을 할 때는 좀 더 이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캠으로도 충분히 이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교육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맞은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요. 자 그러면 영상을 실행하시면은 뒤에 있는 PPT에서 제 모습 위에는 방해되는 것들이 거의 없죠. 적용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게임방송 같은 거 많이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서 올리는 OBS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녹화방송이 아니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크로마키 적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캠타시아는 이제 유튜브 이런 새 방송용은 아니고 이제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캠타시아를 이용을 해서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